그러면 저희가 자기백에서 선물을 좀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우리 유림양, 여기에 깜찍한 아이템들이 많아요. 혹시 뭐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혹시 있어요? 가전제품. 가전제품? 무슨 가전제품? 그냥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청소기. 청소기, 무슨 청소기? 만약에 청소기가 뭐든지 다 말씀하신 대로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있어요. 빨아들이고 싶은 거 있어요? 개미. 개미. 개미가 지금 아주 나와서 지긋지긋해요. 그래요?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색깔은 또 조금 아무거나. 노란색. 노란색. 유림양이 무선 청소기나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데. 청소기 사면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어요? 네. 할머니한테. 할머니. 할머니가 청소기 갖다 주면 뭐라고 그러실까요?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요? 갈비 쿠션 축하드립니다.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. 뭐지 알아요? 이거 좋아요? 네.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. 감사합니다, 유림양.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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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